장미 아마존 블루 마우스 아이 퍼스트 프로스트 블루 하와이 월드 글로리 블루문 저번에 심은 할리콘 저번에 심은 할리콘 저번에 나무어 심은 프랑시스 윌리엄스 준 이렇게 진간에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다니니까 너무 불편해서 노란 장미 노란 장미 향기가 참 좋아요 좀 더 펼쳐 좀 더 펼쳐 좀 더 펴고 노지에 심은 칼라 칼라 이 칼라에 벌새가 왔었어요 아침에 다음에 놓치지 말고 꼭 찍으려고 그래요 사람 있으면 안오는것 같아요 이렇게 좀 더 펼쳐 좀 더 펼쳐